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드디어 킬러7의 현장버전 현장버전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 강좌가 펼쳐지게 될 텐데요. 현장버전의 이 강좌는 그 전에 있었던 스튜디오 버전의 킬러7 강좌랑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고 기획하는 의도가 좀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어요. 자 일단 먼저 킬러7 강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요. 킬러7은 이 본교재 그리고 해설지라고 얘기하는 두건으로 분건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될 것이고 이 책 아래는 총 240문제가 들어있습니다. 240문제 아래는 킬러7 소위 말해서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킬러단원 7가지의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면서 문제 푸는 능력을 함양하는 이런 강좌가 되는데요. 문항수가 각각 여러분들이 EBS 문제 안에서 EBS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또는 여러분들이 올해 치르게 되는 각각의 3월 4월 그리고 6월 7월 모의고사 안에서 흥분의 전도 문제만 다 합치더라도 대략적으로 10문제 내외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킬러7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34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를 통해서 실력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항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킬러7에 있었던 스튜디오 버전과 그 다음에 현장 버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보면요. 일단 기본편에서는 모든 문항을 푼다. 전 문항을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강좌수도 많고 좀 천천히 진행되는 강좌라고 얘기를 한다면 현장 버전의 강좌에서는 스피드한 실력 소위 말해서 스피드라고 얘기했으니까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올해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올해를 담아놓은 이 문제들을 선별적으로 문제를 쫙 풀어내는데 당연히 또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 또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요. 세포주기반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는 그 안에 진행되는 순서가 첫 번째 테마에서는 기출의 트렌드 분석, 유전자와 염색체, DNA표 분석, OX분석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합한 최고난도 문제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의 킬로 주제 안에 문제가 배열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기출의 트렌드 분석 이 기출의 트렌드 분석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버전에서는요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해서 혹시라도 DNA표 보는 걸 잘 못하니 또는 DNA표 보는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니?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며 여러분들은 손을 잡고 마치 하나하나씩 DNA표는 이렇게 1, 1부터 시작하고 2, 0, 4, 자 이렇게 천천히 이런 DNA표를 보는 거 또는 OX를 보는 법이라고 얘기해서 각각의 유형을 정리를 해주면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기출 뭐 옛날 기출은 아니고요. 작년 정도, 재작년 정도에 있었던 아주 중요했던 난이도가 있었던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주는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자 반면에 현장 버전,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강좌 오리엔테이션으로 보고 있는 이 현장 버전은 개념 강의도 강의를 제대로 들었고 기출 문제도 한 번쯤 제대로 풀어봤기 때문에 기출의 반복, 어 이건 좀 반복하는 느낌인데? 내가 지금 이걸 했는데 또 듣는 느낌인데? 라고 얘기하는 건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는 다 풀고 들어왔지? 라고 얘기하는 강좌라서 만약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면 스튜디오 버전에서 듣고 오셔도 돼요. 자 그래서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는 현장 버전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시작하는 건 DNA 표를 보는 DNA 표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DNA 표문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NA 표분석 안에서도 문제가 점차적으로 선생님 이 안에서의 난이도도 점차적으로 배열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 자 예를 들어서 126번 문제를 풀었다. 126번 문제를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126번하고 127번이 비슷한 유형이다 라고 하면 126번 풀고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의 난이도 있는 거 128번 128번 풀고 그리고 바로 129번, 자 131번 그래서 자 계단의 높이를 잔잔하게 올리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다양한 다른 유형, 그 다음 유형, 그 다음 유형 DNA 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세분화시켜서 여러 유형을 자 현장 안에서는요. 많이, 많은 유형의 문제를 빨리빨리 만나야지 3시간 30분이라고 하는 현장 수업 왔을 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스쳐 허투루 보내는 시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니 자 DNA 표 안에서도 짜임새 있게, 현장 수업은 아주 짜임새 있게 문제, 문제마다 비슷한 유형의 반복 없이 쭉 하고 난이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OX표 분석에 문제를 풀고, DNA 표를 풀고, OX표를 풀고 최고난도까지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DNA 표 분석 문제 안에서도 동일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간단한, 선생님 킬러세븐이라고 얘기해서 고난도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달에 보기에 고난도라는 의미인 거지 어떤 학생들 중에서 보면 10월 정도 돼서 선생님 킬러세븐 책을 딱 풀면서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좀 잘 풀리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능 치기 직전의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능 직전에 볼 정도로 과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5월하고 6월하고 7월 정도에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파이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기출 그 다음 버전의 난이도로 자 2바 같은 문제가 짜임새 있게 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DNA 표 분석, OX 문제, 그 다음에 또 최고난도 문제까지 선별적으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 남아있는 킬러세븐, 스피드한 현장 담은 핵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 그 앞에 선생님, 저는 유전자 염색체도 듣고 싶고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다 듣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현장 버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거 좀 막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스튜디오 버전에 있었던 기출의 트렌드 분석이나 자, 이와 같은 다른 파트의 문제들을 살짝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자, 그 안에 있는 걸 참고로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의 진도를 그대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현장에서의 진도는요. 첫 번째, 1주차에는 세포주기입니다. 자, 세포주기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주차 때는 세포주기와 그리고 유전병 여기서 말하는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유전병 파트가 좀 그래요. 유전병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영역의 유전을 다 잘해야지만이 유전병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유전병은 세포주기와 합쳐져 있는 유전병도 있고 또는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와 통합되어 있는 유전병, 다인자와 통합되어 있는 유전병도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단일인자, 그 다음에 또 다인자 파트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안에는 기본적으로 유전부터 들어간다. 우리 킬러세븐의 현장 버전에서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부터 시작하는 유전부터 들어간다는 점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세포주기를 하면서 흥분의 전도, 전도를 집에서 문제 풀어오는 것을 숙제로 학생들에게 내줬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 그리고 근육, 그리고 항상성의 파트가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전을 하고 숙제로 전도, 유전을 하면서 숙제로 자, 그러면 네 번째, 4주차 때 있었던 흥분의 전도와 그리고 근육, 그리고 항상성 부분 안에 최고난도 항상성 파트 안에는 최고난도는 없을 건데 흥분의 전도와 근육은 제대로 있을 거니까 흥분의 전도 문제 안에 최고난도 근육 문제의 최고난도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주는 시간이 자, 유전을 하면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5주차 이후로 쭉 들어가는 첫 번째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킬러의 버전 1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라고 얘기하는 킬러 7의 버전 2를 들어왔을 때 6월 평가원 전과 6월 평가원 이후에 진행되는 게 좀 다른데요. 자, 6월 평가원 이유가 되게 되면 각각의 세포 주기 중에서도 최고난도 자, 최고난도 문제 바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자, 풀지 않았던 최고난도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병 그 다음에 가계도까지 자, 유전병과 자, 가계도까지 유전병이라고 얘기한다면 세포 주기와 함께 들어있던 유전병 그리고 이 유전병 말고 자,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단일인자 다인자 자, 여기까지 가계도도 가계도 플러스 가계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유전병까지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가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그 현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거라 여러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보면서 아, 진도를 이렇게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진도는 세포 주기와 함께 숙제로 전도 파트를 풀어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근육 파트를 풀어와야 되겠구나 항산성 파트를 숙제로 풀어와야 되겠구나 거기다 플러스 이들 안에 들어있었던 최고난도 문제들을 자, 이와 같이 선생님이 한번 쭉 같이 훅 하고 풀어주는 시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현장을 담은 스피드한 실력 즉, 여기 남아있는 핵심 편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킬러세븐을 경험해 본 학생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킬러세븐을 경험해서 또는 두 번째는 생명과학을 쭉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서 쌤, 저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 위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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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끝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쌤, 제가 킬러세븐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스튜디오 버전의 강좌를 보니까 꼼꼼하긴 한데 강의가 좀 길던데 이걸 그 핵심을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스튜디오 버전의 꼼꼼한 버전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만 정리하는 그런 킬러세븐으로 투트랙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기가 지금 위치한 거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강좌를 선택하시면 되고 대신 현장 버전에서는요 문제 푸는 속도도 좀 빠르고요 그리고 숙제량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진도에 맞춰서 3시간도 선생님 보면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 세포주기 역시 수업을 한 주에 올리는 분량이 있는데 그 한 주에 올리는 분량 할 때 현장에서는 여러분 이 3시간 안에 같이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 난이도를 이렇게 쭉 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강 듣고 그 다음에 2, 3일 있다가 그 다음 강 듣고 2, 3일 있다가 그 다음 강 듣게 되면 중간중간이 뚝뚝하고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1교시, 2교시, 3교시라서 3교시 때 진짜 어렵게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도 되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강의로 듣는 아이들은 1교시 듣고 2교시 듣고 3교시 들었을 때 마지막 2, 3교시를 몇 주 있다가 또는 며칠 있다가 듣게 되면 여기서 3교시 때 하는 수업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냥 빨리 툭툭툭하고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이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버전을 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매주마다 딱 올려주는 예를 들어서 매주마다 두 강이면 두 강, 세 강이면 세 강 이렇게 올려주면 이 매주마다 하는 이 강의를 적어도 3, 4일 안에 강의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강 듣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 강 듣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 강 듣게 되면 강의 안에서 이어지는 연속성이 떨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체감했을 때 도움이 될 확률이 떨어져요 인터넷 강의 스튜디오 버전으로 선생님이 수업할 때의 내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스튜디오 버전에는 한 강 듣고 그 다음 강을 한참 이후에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진도도 난이도도 수업에 잘라내는 부분도 다 다르게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수업을 이 수업을 통해서 킬러 7을 진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적어도 한 주에 올라오는 이 강의를 하루 안에 다 완성하면 좋지만 하루 안에 완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 이틀 3일까지는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킬러 7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킬러 7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킬러 7 강좌를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많이 얘기해줬던 강좌랍니다 여러분들도 킬러 7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오는 후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강좌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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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